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5년 1월 30일 5년 9시 55분이고요 지금 삼양이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데나 껴가지고 해보려고요 저가 복귀 위조인건 아시죠?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다시 거의 3년만인가? 하는거에요 아니다 3년까지는 아니고 1년이구나 아니다 1년은 좀 더 됐네 1년 3개월 정도? 어 잠시만 에헤 아니에요 맨 앞에 있으면 원래 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일부러 어? 조금 지혜했던거에요 흠흠흠 2등이네 그리고 심지어 저것도 우리팀이라 공격은 하기가 되게 미안하네 아 진짜 이 양반들이 어디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그래도 우리팀이 1,2,3등 다 차지했는데? 아 이거 공격할수도 없고 우리팀이라 다 아니 잠시만 야야야야야 이 양반이? 아 우리팀이네 우리팀이네 나 순간 얘가 빨간색이어가지고 아 저 뭐지? 쟤네 레드팀인거야? 그런줄 알았어요 어? 미안 미안 살짝 큰일날뻔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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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오 이거 그냥 고격 방향으로 상관없을거 같 ag 아이고 이거 꼴등들끼리 그냥 쉬어라 하구만 근데 1등은 어디갔어? 아 저기 앞에 많이 가 있구나 아니 이 양반은 좀 같은 팀이어면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갑시다 아저씨 학생 같이 가요 얼굴도 못 본 1등 어딨어? 일단 저희 팀이 이긴건 확정이고 아이템즈는 1등만 들어가면은 꼬리인이니까 아니 이 양반이 진짜 꼬리인이 바로 앞이다 안돼 좀만 더 2 1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깝이야 깝다잉 대정령은 뭐야? 대정령은 나 니가 대정령이면은 난 어 뭐냐 뭐로 해야지 암튼 저 정도의 컨트롤 가질 사람이 대정 어 아무튼 탑이 발언하면 안되니까 어 뭐야 따라란 끄 MINUTU 도료 아씨 방 나가졌어 음 으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거 설마 개인전인가? 아니네? 아니 팀전이야 팀전 팀전 개인전이면 골아퍼 심지어 이거 아이템전이어서 1등이 모든걸 갖는세상인데 아니 이 양반들 스피드가 뭐야? 아니 누구야 나한테 자석을 두명이나 썼어? 이 양반들이 진짜 뭘 할지 없어서 나한테 두명이나 썼어? 내가 밀어줄게 아무나 맞아라 아이고 근데 우리팀이 지고있네 이러면 안되죠 이래서는 안되지 아씨 왜 방패만 나와? 공격템전 나와라 오케이 한명채척고 일단 따라란 안돼 우리팀 이것을 지나갈 수 없다 일단 한명잡았고 일단 한명잡았고 아야야야 같은팀이다 야 응 괜찮아요 뭐 꼴등이니까 부담없어 어 뭐야 템이 왜 없어 템이 왜 안들어와 으응 ㄴ 으응 오 다행이다 엔젤이 남아있었어 천사가 남아있었어 암ructures 암말 맞아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도 안맞았나? 아니 흠흠 우리가 블루죠? 블루 괜찮아 우리 쪽미 쓰면은 따라잡을거 같은...진 않네 나와라 공룡대가리 빨간애 나와 빨간애들 나와라 어 잠시만 이게 왜마냐고 오오오 아 꼴찌다툼이 참 치열하네 이거 어? 진짜 꼴찌다툼 너무 치열하다 어? 첸장 아 텐장 유유유유 유유유 유유유유 빠밤빰 빠바밤 빠바바밤 아 그래도 완주는 하고싶었는데 아 완주는 했구나 아 아 어? 사명이 들어왔네요 오이야 어? 게임중이네 빠바바바 따다다다다다다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게 포...포뮤... 아 뭐지? 깃발 뺏기가 그거죠? 부딪치면은 어? 깃털 뺏는... 깃발 뺏는거 그리고 포뮬라가 뭐였지? 그거 어디 들어가는 거였나? 어디 입국 뭐지? 꼴대같은데로 지나가면은 점수박은거? 다른건가? 일단 상점이 더 치니? 뭐지? 아이템용 스피드용이죠 이게? 상점이나 가보자 아 맞아 나 아까 뭔가 많이 받았는데 내 아이템 잠시만요 어... 어... 어허 어허... 음... 흠흰흠흠흠 그냥 다 열수 있는건가? 아니야 다 열수는 있나보네 이건 뭐 열쇠 필요없이 옛날에 열쇠 여는 것들 진짜 싫었어 어? 커튼 G3 아싸 차 나왔다 차 나왔다 응? 저거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기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오 좋다 이런.. 이런거 좋아요 차 좋아 아 이제는 차 구하기가 다 씌워졌나보구나 방금 나온게 뭐였던? 쉐퍼 스피드전에서 변신부터 출력발동 이게 좋다 근데 어? 기간제가 확실히 색 좋긴 하다 이거는 무엇인가 잘 놓지 아이고 먼 탕자가 이리만하나 너무haloo 뭐죠 파랑장갑? 필요없는 아 으음 아, 잠시만요. 야 스카이프 어 사명이예요 이게 이쁘나라네가 이쁘나라네가 응? 뭐야 스카이프좀 받아 응? 흐흐흐 아 뭐야 북경선이야? 어디야 이게 스피드팀전이네 이게 좋아 차라리 이게 좋아 뭐야 이게 코튼 G3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오씨 그냥 시작해버리네 2 1 빠암 아 이거 나 스피드전 싫은데 너나나나나 아야야야야야야 아니 나를 밀어? 이 양반들이 진짜 내가 보자보자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보자기로 보이겠다 야 어?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내가 내가 누구든간에 일단 하나는 따라잡고 말겠어 그래도 우리 팀이 잘한다 우리 팀이 잘한다 다행히 우리 팀이 잘하면 된다 더블 부스터 오오옾 허어어어어어어 좌rah 어 아 최순환 꿀등은 하기 싫다 흐흫 최순홀 Johns 최소한 꼴등은 면하고싶어 최소한 꼴등만 안하고싶다고 그래도 우리팀이 이길려나 어 우리팀이 이겼다 우리팀이 잘하네 에헤이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바바바바바바바바 으으으으음으음 뭐해? 나갔네? 어 됐다 빠밤 빠바바바밤 빠밤 니 친구냐? 음흥흥 뭐 개인전이야? 개인전이면 일단 이깁시다 아니 거 너무하시네 으응 사명이 이어넘어갔으나 내가 둥둥이 팡팡해버릴까보다 어이 이 아가씨들이 진짜 아이고 너무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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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얘들아 같이가 이 오빠도 좀 데려가라 이 오빠 좀 데려가라 내가 죽었어 좀 으어어 아이고 너무 돌았다 안 돼 안 돼 걸렸어 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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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으어 아 나 여기서 붙어주면 안되는데 유유 유유 역주행 빠바바밤 좀빈 으 주이종 야 아 이러면 아 아 보 보 보 빠바밤 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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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톤라인 스읍 하하아 아템전 안댐 나 스피드전 별론데 나 스피드전 별론데요 님도 피방 으흐흠 아침부터 피방이라니 빠바바바반반빵 아 아니 연어모 같으나 분명히 내가 쓴 글을 보았을 텐데 이번에는 더 꼴등은 면하리라 아 나 너무 잡고 걸린다 이 녀석을 잡으러 왔다 너를 잡으러 왔다 안돼 꼴등은 하기 싫다 꼴등만 면하게 해놔 제발 꼴등만 면하게 해주소 아따 멀다 다잉 님들은 먼곳에 먼지는 하자 뭐 이리 빨라 템전 희망 템전 템전 템전을 하자 템전을 하자 템전 템전 템 빠바바바 어 월리드 캐스트 템전 잠시만 맞아 이거 이쪽이야 마디 아이 진짜 같아요 넉 너무 안untu 템전 쟤帶 어쩔다 쟤보셔야 도구나 야 팀 아이고 엄청 빠르네 저것들 얘네 밥먹고 카츄만 했나 진짜 응? 모조리 빨리냐 진짜 응? 응? 진짜 빠르네 얘네 응? 응? 나 이제 왠지 부스터 이거 감을 익힐 것 같아 감을 알 것 같아 이제 좀 응? 이제 좀 이거 부스터가 좀 자주 생기니까 부스터 감을 알 것 같아 근데 근데 완주 못하려나? 완주는 했다! 응? 그래도 초보라도 완주는 한다 응? 빠빠빠빠빠빠빠빠 응? 내가 말했지 너 항상 궁둥이 팡팡 해줄거라고 이씨 응? 이놈 나쁜 녀석 내가 너 혼내준다고 몇 번을 말해 응? 진짜 인사 자 들어갑시다 오 됐다 빰빰 빰빠빰 빰빰빰빰 opin 은으음 으음 음으음 음으음 버퍼범범범범범범범범 왠지 내가 쓰던 차가 더 좋은거 같은데 기분인가? 흐흑! 아 뭐지? 요상한건 오 뭔가 되게 빠른거야 대신 좋았어 안개 성공한거 같소 뭐 천사같은게 나오네 천사나 방패 나와라 아씨 내가 이래가지고 방패같은거 나오라는건데 아 진짜 이제야 방패가 나오네 근데 이래 지나갑니다아 근데 콩이님 어서오세요 나는 살수있다아 이거나 먹으라 어? 좋았어 걸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니야 진척하자 진척하자 어 요너머 가스나들 내가 진짜 아이템전이라도 내가 이기고만다 어? 이 밥 먹고 어? 카트만한 녀석들 내가 너네 꼭 이기고만다 비록 스피드전은 못 이겨도 제가 얘네 템전은 꼭 이기고만다 어? 물론 한판인간은 이겼지만 그래도 어? 여거나 먹어라 아 방패 무슨어어어 꼴등은 안한다어어어 예 아 힘들어 어 오신김에 추천한번씩 꾹 눌러세요 여러분의 추천은 저에게는 작게는 크게는 많이까지 순위변동이 될까요? 추천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즐겨찾기 한번씩 꾹 눌러주십쇼 응 여태 확인 좀 할까 아니 추천도 안 누르시고 그냥 가신거에요 추천 좀 꾹 눌러주세요 참 믿어요 응 님밖에 안 들어와있어요 지금 아 아 이거 모바일 알림이나 해볼까 나도 어 어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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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어 간다아 아 엄청 밀리네 같이가자앙 아 자석 어택 아 오히려 내가 어택당했어 반격 반격을 당해버렸구만 짜릿쩡 아 요것들이 다 미네 얘네가 다 미네 이씨흔흫 정유는 승리한다 정유는 승리한다 아 진짜 너네 각오해라 나 쌍좌석이다 응 물론 이제 자석 하나 날라갔지만 그래도 자석 하나는 있다아 자석 어택 응 짤가라 응 이것이 초군전 미사일이다 알았네 그리고 이것이 걸리기다 걸림 걸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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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런 진짜 이씨 쌍으로 가면 둘이서 같이 공격해 어 이것들 감안하두겠 호잇 호잇 아 잠시만 하나 머거라 너 하나는 꼭 이기고만 할테다 응 걸려라 허잇헇헇어헇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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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헇 이겼다 predominantly 그래도 일.. 1등은 아니지만 2등은 냈다 어? 중간은 냈다 슈우 어? 와아아아이 와아나 prawn eln 끈노 record 어? 진짜 1등 Då 안되는데? 아니 자 두개 쓰고 쏘세요 어? 안맞았네? 나 건드리지마 나 바로 이거쓴다 심리직어 공격이죠 같이가자 퐁 아니 1등은 나의 것 1등을 내놔라 아니 진짜 아이씨 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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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 진짜 아 놓쳤어 받아라 1등미탈 1등만 맞아도 1등만 맞게되는 1등미탈 어떠냐 맛있을거야 어머나 여깄네 뭐야 어디 떠나왔어 저거 영화 china 으어아아 부드러어업 부드러어업 텋 też 좌 전 bättre 是 2차 죽.. 다시 오늘은 33분이나 했어? 얘네랑 벌써? 오리했네 벌써 야하 어? 스탑 나쁘지 않은데 얘는 왜 나를 건드려? 같이가자! 나를 건드린걸 수해할거야 스탑 좋았어 꾸꾸시 버티기만 하면은 힘들어 꾸꾸시 버티기만 하자 나와라 많아 진짜 아니 내가 먼저를 졌다고 꼴등 싸움 하자 이거요? 꼴등 싸움 한번 해봐? 꼴등전쟁 해봐? 아 걸렸다 아 이게 마지막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있어선 안 되는 일이야 아무나 일단 맞아라 일단 맞고 보자 아 진짜 아휴 진짜 용서하지 않겠음 따단따 땅 영서하지 않겠어 영서하지 않겠어 영서하지 않겠어 올렌 어? 올렌 올렌 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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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 예, 그, 그 아주 치열한 전쟁이 될 것 같구만 아 없나? 다가오.. 아 내가 막 내가 놓은거에 내가 밟았어 아 droit 털어.. 뭐시오.. 출전! 아씨.. 놓쳤어엉 클났났다.. 걸린순간 여기서 썰걸 개 За시오 여자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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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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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내가 이득이네? 이 하나 어디갔어? 어디에 숨어있는거냐? 겁나는구나 니가 보이지 않는거야 아! 아 걸렸다! 아씨 낫겠다 그래도 꼴이 띠띠띠 흐흐흐흐흐 어? 뭐야 나갔어? 빠바바밤 음 나갔나? 얘 벌써 시간이 다되나? 설마 어디이... 뭐라고 읽어야해? 월 1024317님 어서오세요 오시면 추천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추천 제게는 힘이 돼요 응? 야 너무 가스나가 진짜 야 너무 가스나가 진짜 아이씨 아 진짜 아 제가 갑자기 얘가 제법 잘하는 애인데 왜 갑자기 안된 어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봤어요? 얘가 갑자기 왜 꼴등을 하나 했는데 보니까 라면 먹느라고 안 했어 아 게임 도중에 그것도 아 진짜 아이씨 아 진짜 웃기네 차마 부산에 있어가지고 멀어서 어떻게 혼내줄 방법도 없고 어 네 지금 님밖에 없어요 저거 원래 밤에 방송을 해가지고 어 지금 간만에 아침에 깨있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어 다람이 너무 안 오네 물론 제가 카트를 하는 BJ가 아니긴 한데 어떻게 아침에 카트한다고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쵸 너무하지 않죠? 그니까 홍보 좀 부탁드려요 아 진짜 어 이틀인가 3일인가 방송 쉬었다고 어 평소에 방송 자주 오던 사람들이 나 방송 접은 줄 알고 아 아이 괜찮아요 아이템전은 어 앞에 있을수록 더 위험한 법이 어 아이템전은 앞에 있을수록 위험한 법이에요 아이템 공격에 많이 노출되니까 공격에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죠 살려주세요 에헤헤 에헤헤 투정 방이야 아 아니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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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랑 웬시전이야 아아아아 어 잠시만 방해 아이 하하하하 아니요 제가 카트 복귀하자다 보니까 손가락이 제 맘대로 안되요 내 맘대로 안됨 손가락이 이상해 이 내 손가락이 원래 이러든가 나 다른 게임에선 나름 컨트롤 좋기로 유명한 어 그래도 그런 BJ인데 음 제발... 우리끼맹이들 얘네 템 안좋은거만 나와라 어? 저는 그립입니다 어떡해 해야 하나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이 반은 망했어 아니 였따가 이렇게 아니 걸렸다 당했다 에어 유옹 아 으아 진짜 으어 나 혼자다 나 혼자 만지 못했어 으어 으어 아 가슴 아픈 이야기 감정고무신 감정고무신 아 아 다 애들인데 둘다 고딩들인데 고작 물론 고딩들이긴 해도 얘네가 저보다 많이 하는 애들이긴 한데 저 어젯밤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걸 무보가 뭐여 아 나 무브 아니 얘네 고딩들이에요 고딩 얘네 고딩들이에요 요것들 아 진짜 고딩들인데 얘네가 카트만 하던 꼬맹이들이라 일단 제가 일단 저보다는 꼬맹이라서 일단 꼬맹이라고는 부른데 잘해요 아 진짜 여노모 같은 아들 이제 수험공부해야하는거서 어 수험공부해야할 것들이 이제 응 게임만 해가지고 아유 진짜 응 에헴 음 아 나 이거 무한부터 근데 아직 힘들어야죠 무한부터 어렵더라구요 쫀 야호우 나와라아 나와라 내 앞을 막지마라 갈 길이 멀다 아 아 진짜 커 엄청 빠르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빠른거 아니여? 야 얘들아 같이 가 얘들아 같이가자고 오어어 호 흐흐흐흐흐흓 같이가자 진짜 내가 늙어서 얘들아 같이가자 내가 늙어서 어 달리기가 힘들당 아아앙 네 모르겠어요 얘기가 포레스트인거는 같은데 어? 정확히 맵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네?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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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돌았다! 돌았다아 돌았당 와 보이지도 않나 어 저기 쬐끔 보이네요 쥐뚱만큼 아 이거 나 역시 무한부스터 안좋은거 같아요 쟤는 무한부스터 저같이 초보자들에게는 안좋아 안좋아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나같은 초보자들 어떻게 먹으라고 무한부스터를 하는거야 도대체 어? 그니까 사람좀 이거 좀 봐주면서 할것이지 진짜 어? 그래 너네들 고수당 어? 너네들 고수당 아이고 제발 사람좀 달려줘라 무부부한대 무부부한대 메뉴 무부부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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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달라 살려달라 으흐흐흨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아 그래요? 아...진짜 아 지금 캐릭터 이거 기간제 이거 뭐지... 박스 열어서 나온건데 어? 이 사람 누구? 쿨?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모르겠어 이거 이거 뭐지? 무슨 탕자 여니까 나오던데? 일단 크하러 넘어가 볼까요? 일단 여기서 녹화 좀요 그럼 그럼